꿈을 꾼다는 건 참 멋진 일이야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어른이 돼서도 그럴 거야 넌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니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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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